더러운 꿈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꿈은 때로는 내면의 불안이나 걱정을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갈등, 더러움은 보통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나 상황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꿈을 꾸는 것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억압된 감정, 또는 내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더러운 꿈은 죄책감이나 후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장소를 보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불만 더러운 환경이나 물건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생활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화와 치유의 필요성 때로 더러운 꿈은 정화와 치유의 필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물건이나 장소를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자신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꿈에 대한 해석은 주로 심리학적 접근과 전통적인 꿈 해석 문헌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들 문헌에서는 더러운 꿈이 내면의 갈등, 감정적 불안, 혹은 삶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더러운 꿈을 경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운 물건이나 장소를 보는 꿈은 종종 불운, 건강 문제,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더러움을 정화하거나 제거하는 꿈은 반대로 긍정적인 변화와 문제 해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3. 더러운 꿈에 대한 실제 사례 더러운 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 또한 개인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더러운 꿈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더러운 화장실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매우 더러운 화장실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강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더러운 물에 빠지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더러운 물에 빠지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감정적 어려움이나 억압된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당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감정적 불안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더러운 방을 청소하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더러운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당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목표를 향한 결단력과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더러운 꿈의 심리적 원인 더러운 꿈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적 갈등, 스트레스 또는 억압된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스트레스와 불안은 더러운 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꿈에서 더러운 환경이나 물건을 보는 것은 현재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 억압된 감정은 더러운 꿈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 후회, 분노 등 억압된 감정이 꿈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감정을 직시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변화와 두려움 삶에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두려움도 더러운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러운 꿈을 꾸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화의 필요성 때로는 더러운 꿈이 정화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꿈에서 더러운 물건이나 장소를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5. 더러운 꿈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더러운 꿈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반영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불쾌함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심리적 원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기 더러운 꿈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갈등을 직시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을 통해 자신이 직면하지 못한 문제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7. 정화와 치유의 과정 더러운 꿈이 정화나 치유의 과정을 상징하는 경우, 이는 삶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경고와 주의 더러운 꿈이 경고의 의미를 지닌 경우, 이는 현재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더러운 꿈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불안, 억압된 감정,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더러운 꿈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욕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임으로, 이를 신중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성찰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장 복에 간장에 거품이 나거나 더러운 꿈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병들거나 누가 죽게 된다 강물이 더러워지는 꿈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다 개똥을 치우는 꿈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나체로 서서 똥 오줌을 배설하는데 부끄러움이나 더러운 느낌이 없는 꿈 상담자에게 숨겼던 거를 깨끗이 털어놓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있는 꿈 선교에 대해서 억제심 또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의 꿈 누군가의 옷에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꿈 누군가의 옷에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에게 커다란 위험이 생길 불길한 징조다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본 꿈 지위가 담긴 서적을 읽거나 특수사업체와 관련을 맺는다 더러운 구더기를 먹는 꿈 더러운 구더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이 잘 풀려 길이 열린다 행운이 따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 더러운 물로 목격을 한 꿈 친구 친척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릴 꿈 더러운 물을 마시는 꿈 질병에 걸리게 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 남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더러운 장소에서 용을 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인물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더러운 침대에 누워 자는 꿈 심한 재정적 압박에 빠지어 사람마다 당신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병에 걸릴 꿈 더러운 물로 양치질을 하는 꿈 더러운 물로 양치질을 하는 꿈은 건강에 이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집힌 우물들이 흙탕물로 반한 꿈 가정에 우한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 마구깐을 치워 내거나 말똥을 내다 버리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구하는 일의 부진 등 근심과 애로를 겪게 된다 몸이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은 꿈 주택이나 배우자 또는 직업 등에 불만이 생기고 타인에게 멸시를 받거나 영예에 먹칠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 상대방 옷에 온통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꿈 상대방이 횡사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됨 속옷이 날고 지저분한 꿈 속마음에까지 때가 묻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빨에만 눈을 뜨게 된다 손톱을 매니큐어로 칠했거나 더러운 손톱을 꿈 긴 건 누구 거친 생활을 나타낸다 신발이 더러워진 꿈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얼굴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꿈 어느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남의 신선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망시를 당한다 교통사고나 낙상수로 신변의 예군이 낀다 실수, 낯부끄러움 등의 불운이 닥친다 옷에 더러운 흙이 묻는 꿈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다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꿈 이익을 보게 되나 쌓이지 않고 손실을 보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옷이 더러워진 것을 분노하는 꿈 충분한 성교를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옷이 더러워진 꿈 때탄바 일이 지연될 조짐이고 구설이 예상되니 말조심해야 한다 하얀 천에 흙탕물이 피어 묻어있는 꿈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욕망과 무력에 눈이 어두워 굳건한 선비의 지조를 팔아 먹게 된다 질병, 오염, 타락, 불결 등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요리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아예인 없이 오염, 또한 복잡한 사람의 무력에 의심을 가져가다 이 문제는 그것을 감사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시각 하나에 대해 인상한 흙탕물의 매력을 유지한다 의심을 받아주신다